12명 같은 경우는 보내는 게 낫지 않아? 야. 이건 게임을 하는 동안에. 유일하게 이 수많은 12명 가운데 혼자 탈락에 대해서 궁금했어요. 적진이 형이 탈락에 대해서 궁금했어요. 저는 몇 시부터 쉬는데요? 어디 가요? 워터파크. 일산 동그라미 워터파크로 가시러. 오랜만에 또 워터파크 가야 해. 물인가 보다 물. 물에서 또 싸우겠구만. 우리 물에 강하잖아요. 왜 강하네. 아 쟤 병만이하고 쟤. 쟤 세게 세요. 아니 병만이 쟤 진짜 만만치 않아. 병만이 형이 이제 중심이 낮아가지고. 쟤 그러니까. 뭐 균형 잡고 이러는 건 쟤가 작아. 무조건 종국이 형은 저 뜯어. 그럼 우리가 이겨. 알겠어요. 그리고 맞아. 우리가 뭐 임진 우리가 보내는 거지. 우리 팀에서 한 명을 보내는 거야. 그러면 우진이로 가자. 아 형 잠깐만. 우진이 아니면 정철이 보내면 될 것 같은데. 정철이 형 근데 정철이 형이 만약에 임진으로 가시게 되면 저 팀은 어색해서 숨막혀 죽을 거란 말이에요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를 보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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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진짜 병력이 걸려지. 이깁시다. 감사합니다. 나도. 아저것 아저거니. 아이, 죄. 대결할 수 있을돼. 아니, 죄. 여기, 죄. 저기 근데 독장님보다 이게 더 크니까. 정글의 법칙 대 런닝맨 토벌 월네리트 첫 번째 미션. 미션 명은 워터파크 5종 밀리언입니다. 5가지 미션을 199초 안에 먼저 성공하는 승리입니다. 과연 5가지 미션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노래 이런 거 나오죠. 뭐야 뛰어가서 뛰어서 놓고 머리를 쳐 머리를 치고 야 이거 어렵다. 이게 199초 안에 다 해야 돼. 10개. 1, 2, 3, 4. 10개가 돼. 다 했으면 저기로 가서. 다시 가서. 이거 뭐야. 안에 빨간 양말을 신은 사람이 이 상태로 양말 2개를 다 벗습니다. 안에서 성공을 하면. 이건 흑우 날짱입니다. 파는 알로 저 안에 있는 하얀 알을 밖으로 빼시면 됩니다. 이게 3미션이다. 다 하면 되나 봐. 뭐야. 뭐야 뭐야 뭐야. 나 좋은 거 잘한다. 5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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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타는구나. 저걸 타는구나. 공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구나. 아 점수 넣어야 되는구나. 한 개. 한 개만 넣으면 돼요. 공 10개씩 타고 공이 한 개만 들어가고. 근데 그걸 안 해. 형이 해봐 형이 해봐. 안 돼 안 돼. 안 돼 안 돼. 형 양말 벗는 거 같아 양말 벗는 거. 형은 뭐 타는 거 아니야 형? 형. 형은 뭐 하는거야 형이. 야 조야. 너 바지 입은거야. 조야. 조야 입은거야 입은거야. 조야 입은거야. 뭐 하는거야. 왜 바지를 벗고 그러세요? 왜 바지를 벗고 그러세요? 내가 양말 벗기하고 좋아! 오케이 오케이 높게 떠야 돼 천천히 그렇지! 5, 6, 7, 8, 9 6, 9, 5 톡톡이